아, 요새 과제 너무 많아 그러게요 욱아, 너는 어때? 야, 김욱 네? 무슨 생각하고 있어? 아, 하하 나왔어! 뭐하고 있었어? 아, 여름아, 안녕 저, 먼저 가볼게요 어, 벌써? 어디 가?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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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? 욱이다 욱아! 어, 여보세요? 정문이라고? 어어 오늘따라 네 모습이 유난히 내 눈에 들어 오는 밤 킹업! 문자 봤어? 이것 봐! 제가 장문 쪽에 맛있는 데 알아놨어요 빨리 가요 가보고 싶었던 데랑 너무 기대돼요 어? 엇갈려버린 우리 사이도 되찾을 수 있을까 흐우 흐우 김우 혹시 나 피하는 거야? 어? 오빠! 어? 미안 뭐라고 했더라? 지금은 저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 거야? 구독 안 하고? 구독 안 하고?